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없이 강민웅입니다. 저, 2023학년도 물리학 2기출 300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물리를 가르치는 강민웅입니다. 네, 자, 기출 300, 강력한 기출 분석으로 수능을 깨우치다, 깨우치다 라는 슬로건으로 만들어진 책이에요. 자, 물투. 개념 OT에서도 얘기는 했지만 물투는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투과목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선택을 하거나 또는 내신, 내신으로 물투를 진행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하겠죠. 수능과 내신은 투과목은 다르지가 않아요. 수능 대비가 곧 내신 대비고 내신 대비가 곧 수능 대비입니다. 다만 이제 수능으로 하게 되면 서울대 지원자들끼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말 압도적인 실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물리학 2. 특징은 대부분 알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대단원 1, 2, 3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문항 구성은 866으로 출제가 대부분 됩니다. 한 문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1단원은 역학과 상호작용, 2단원은 전자기장, 3단원은 파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단원이 5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학습 분량이 50% 정도 되는데 문제는 50%가 조금 안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여튼 1단원 분량이 많다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물리학 2는 상위권대학 논술의 기본이 되고요. 내신과 수능의 개념은 동일하다. 그리고 서울대는 더 철두철미한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물리학 2 단원 특 구성. 1단원 역학적 상호작용이라고 해서 뉴턴 역학과 연력학, 돌림임, 그리고 행성도 있죠. 행성, 행성. 케플러 업체,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자기장은 전기장, 자기장, 그리고 반도체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기장 파트에는 이제 전기 회로도 들어있어 축전기도 여기 들어있고 그런 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반도체 안에는 트랜지스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단원은 파동과 빛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도플러 효과, 물론 파동 기추도 들어가 있고요. 렌즈의 원리인데 볼록 렌즈만 나와요. 이중성, 빛의 이중성과 물질의 이중성. 물원 물투, 공통적인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약간씩은 미미한 차이가 있고 출제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좀 독립 과목이죠. 1과 2는. 1을 공부하면 2에 도움되는 건 있는데 1을 안 했다고 해서 2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물원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혹시 물원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개념 정도는 좀 빠르게 볼 수 있는 압축 개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고 개념도 듣고 그리고 문제풀이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의 교재는 이 교재입니다. 기출 300 교재하고 해설집인데 해설집에 문제가 다시 한 번 들어가 있어서 두 번 풀어볼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 문제도 제공이 돼요. 알겠죠? 2023학년도에. 학습 대상은 2023 수능을 준비하는 예비고3 그리고 내신을 준비하는 고3 작년에 수능을 응시했던 N수생들 N수생의 시작은 개념과 기출이니까 작년에 했었어도 꼭 다시 기출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올해 수능을 위해서. 수능의 기본 아니야. 개념과 기출이. 그렇지. 전투에 나가려면 전투복은 입어야 될 거 아니야. 전투복은 꼭 안 입어도 되겠네요. 그냥 일반 옷을 입어도 되는데 뭐 총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전쟁에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도구가 되는 게 개념과 기출이에요. 작년에 열심히 해서 많이 기억에 남아 있어도 꼭 다시 하셔야 되는 게 개념과 기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모의고사부터 풀다가 개념과 기출 다시 보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시기에 맞게 꼭 상반기 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모의고사는 8월 이후에 집중하는 게 맞아요. 알겠죠? 자, 물리학 1에 대한 개념 학습이 좀 완서, 완료가 되어 있고 그리고 2, 1, 2 다 마찬가지야. 1은 근데 꼭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기초 개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부하셔야 되겠고 물 2 개념이 당연히 완료가 되어 있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물리학 2 기출 300 책 구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전체 문항수는 300문항 물론 플러스 알파도 제공이 됩니다만 전체 문항수는 300문항으로 되어 있고 기출 심화 문제 300개로 되어 있어요. 기출 문제 되게 많아. 우리 과정과 관계된 30년간의 기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뽑으면 우리 과정과 관계된 게 한 1,000문제가 넘어가요. 그런데 중복 문제가 너무 많고 쉬운 문제도 너무 많습니다. 저 물투라고 해서 다 어려워요? 아니잖아요. 한 70% 정도는 쉽지 않습니까? 30% 싸움 아니야? 물론 그 쉬운 70%도 한 문제도 놓치면 안 되지만 쉬운 문제가 워낙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배제를 했어요. 너희들이 개념 공부만 해도 알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 문항들 중에 중급 이상의 문제들 일반적으로 중상급과 최상 문항들을 선별한 게 기출 300입니다. 책의 특징은 잘 알아야지. 알겠죠? 그렇다고 기본 문항은 제 컨텐츠에 없냐? 그건 아니고 개념의 워크북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물할체 개념 완성에 워크북이 있는데 워크북에 한 300문항 정도의 기본 문항들이 들어있어요. 기출 문제들 그리고 중상, 최상이 300개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 추가로 플러스 알파가 여러분들에게 또 한 100문항 가량 정도 제공이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그건 추가 PDF로 제공을 할 테니까 출력하셔서 풀어보시면 돼요. 챌린지 플러스 문제랑 딥러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각 소단원별로 챌린지 플러스, 딥러닝 챌린지 플러스가 더 어려운 문제들이고요. 대표문항들입니다. 그리고 딥러닝은 조금 더 쉬워요. 책이 좀 특이하게 구성되어 있어. 앞부분에 어려운 게 있고 과제로 나가는 게 딥러닝이거든요. 딥러닝은 이제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수업을, 현장에서 수업을 한다고 치면 너희들이 상상을 한번 해봐. 내가 기출문제 물투, 기출문제 풀이 강좌가 전국에 몇 개가 열리겠느냐마는 손에 꽂겠죠. 거의 열리진 않는데요. 만약 열린다고 한다면 과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업에서 나가는 문제고요. 알겠죠? 그래서 딥러닝은 뭔지 알잖아요. 자가학습 같은 거예요. 요즘에 인공지능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죠. 그래서 딥러닝 문항, 챌린지 플러스는 대표 문항, 더 어려운 문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소단원마다. 그리고 해설집 문제에 모두 문제들이 재수록되어서 이회독할 수 있게 책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설집에는 문제랑 핵심 포인트랑 그리고 해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에서 그 해설집 봤지만 점사각형 형태로 예쁘게 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강의 구성과 특징. 전체 40강이고 스튜디오 버전으로 진행이 됩니다. 알겠죠? 개념은 현강 버전도 있었는데 이건 스튜디오 버전만 진행이 되고 이미 완강이 되어 있어요. 이건 작년 2022학년도에 탑재됐던 기출문제가 그대로 탑재가 되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새로운 기출들을 여러분들에게 PDF로 제공을 하게 되는 강의입니다. 알겠죠? 이런 것도 공지를 꼭 해줘야지. 알겠죠? 2023학년도에 새로 촬영되는 것은 아니고 2022학년도에 탑재되었던 강의가 그대로 서비스가 되어서 이미 완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새로운 기출문제들, 누락된 것들을 PDF로 여러분들에게 해설지와 함께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챌린지 플러스 문제가 17강으로 구성되고요. 딥러닝 문제가 23강으로 구성되는데 처음에 책을 만들 때의 저의 취지는 챌린지 플러스, 기출문제를 다 강의를 보는 거는 상당히 힘들잖아요. 저도 힘들고요. 여러분도 힘들어요. 저도 예전에 인간 같은 거로 공부할 때 문제풀이를 다 보는 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좀 덜어주고자 챌린지 플러스 문제를 따로 촬영을 해서 17강으로 앞에 카테고리를 잡아놨어. 이거는 꼭 다 들어라. 풀이하는 것을 모두 보고 딥러닝 문제들은 여러분 풀고 안 풀렸던 것들, 애매한 것들,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들을 선별 수강할 수 있게 책을 구성했는데 근데 일부 학생들은 투과목이 좀 낯선 학생들은 다 보는 걸 추천드려요. 문제풀이 같은 것들. 왜냐하면 잘못 푸는 학생들이 많아. 특히 뉴턴 역학 같은 경우는 뭐 이상한 거를 풀었는데 답이 나와요. 또 맞았다고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은 최대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면 많이 듣는 방식으로 마인드를 잡고 강의 수강을 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이 좀 압축해서 듣고 싶다라고 하면 챌린지 플러스를 필수 수강, 딥러닝은 선별 수강해 주시면 되겠어요. 챌린지 플러스는 준킬러와 킬러 수준의 8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220문항은 딥러닝에서 중급과 중상급 수준 모두 중급 이상의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기출 300이라는 책이지만 그 안에서 다시 선별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로. 이게 더 어려운 수준의 문제들입니다. 얘들을 강의를 잘 수강하시고 얘들은 선별 수강하시고 최신 기출 문제들은 추가 PDF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거예요. 재료실에 업로드가 될 테니까 출력하셔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 300 학습법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 풀이니까 여러분들이 풀고 해설보고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린다면, 가이드를 잡는다면 2회독을 꼭 해주세요. 본교재로 한번 풀어보고 해설집으로 두 번 정도 풀어보는데 이 기출 문제의 시기가 되게 중요한데 최대한 6평 전에 두 번 정도 풀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내신 준비하는 사람들이야 뭐 내신의 시기에 맞춰서 열심히 풀면 되는 거고 범위에 맞춰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6평 전에 꼭 2회독 정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 물투, 투 과목 전체 다 특징인데요. 전범위 모의고사가 9평부터예요. 9평부터가 전체 범위가 다 들어가. 그 전까지는 모의고사가 이게 고3의 커리큘럼에 맞춰서 전국연합학력평가라던가 6평이 실시가 되기 때문에 전범위가 아닙니다. 3월달에 시험 보면요. 3월은 시험이 없죠. 4월부터 시험이 있어. 투는 4월 학평부터. 3월 학평에는 투가 없습니다. 아직 배운 게 없기 때문에. 3월 초기 때문에. 4월달에 시험을 보게 되면 투는 앞부분 것만 딱 들어야 있어요. 뉴턴 역학 중에서도 앞쪽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뒷부분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들이 9평부터 전 범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대비를 하면서 수능 대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학생도 있긴 있더라고. 그럴 경우에는 모의고사 범위에 맞춰서 풀어주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는 특히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우리 S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대. 그쵸?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6평 전에 전범위 기출을 두 번 정도 돌렸으면 좋겠다. 혹시 그게 힘들다면 6평 전에 한 번 그리고 8월이 되기 전에 6평 이후에 6, 7월 이 두 달 동안에 한 번 더 2회독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8월부터는 모의고사 체계로 그리고 기출 문제들 중에 안 풀렸던 것들 약점 문제들 재풀이 응? 그리고 개념도 공부했을 때 개념에도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약점 문제들 내가 잘 안 풀렸던 것들을 다시 재풀이하는 것을 8월 이후에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튼 좀 상반기 때 기출 문제들 여러 번 보는 걸 추천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챌린지 플러스랑 딥러닝 문제 수준을 고려해서 학습을 좀 해주세요. 딥러닝이 약간 더 쉽다 그랬어. 챌린지 플러스가 이제 강의와 함께 여러분들과 공부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수준이 높다라는 거 고려해 주시고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챌린지 플러스 문제는 반드시 해설 강의를 수강하시고 다시 복습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풀었어? 강의를 봤어? 어 이제 알겠어?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습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물투에서 꼭 만점을 받아야 되잖아. 내신도 마찬가지고 1등급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순도 마찬가지인데 서울대끼리 싸워야 되기 때문에 서울대 지원자들끼리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약점 문제들을 꼭 해법 노트를 만들어서 풀이 과정을 정리하는 습관을 꼭 드립니다. 알겠죠? 이 약점 문항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하반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추천을 드리는 건데 이 시간을 줄이려면 말이야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는 거 맞아요. 그런데 모의고사를 많이 이제 뭐 10회, 20회 정도 진행을 하면 모의고사를 보는 행위 자체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인 거야. 그 다음부터는 한 문제, 한 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푸냐가 중요한데 그 한 문제, 한 문제를 빠르게 풀 때는 해법을 정리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약점 문항들을 너희들이 선별을 하겠죠. 상반기 때 공부한 것들을 잘 선별을 해. EBS 같은 것도 풀 거 아니야. 그런 것들 중 약점 문제들을 전부 선별을 합니다. 선별을 하셔서 그 선별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정리하셔야 돼. 풀이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어떤 원리가 적용되고 그 원리 때문에 이런 식이 나오고 두 번째 이 원리가 나오는데 그게 여기서의 조건 때문에 이 원리를 써야 되는데 그 원리를 쓰고 밑에다가 다시 풀이 법을 정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해법을 정리하는 노트를 하나 만들어요. 그걸 해법 노트라고 할게. 알겠죠? 그래서 문제들을 진짜 철저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해설지를 내가 정교하게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해법 노트를 수능 전에 계속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한 번 쓰는 거는 마치 가르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한 번 배우는 게 한 번 가르치는 게 두 번 배운다. 개념 모티때도 했는데 이 해법 노트를 너희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 이 물 2잖아요. 2는 한 문제 한 문제를 진짜 전광석화처럼 풀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손으로 써보는 게 되게 큰 도움이 돼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풀었어. 풀어가지고 풀 땐 너희들이 대충 막 풀잖아요. 저도 가르칠 때는 되게 정리가 잘 되게 가르치지만 문제를 시험 시간에 풀어라고 하면 막 풀어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막 사선으로 풀기도 하고. 무슨 노트 정리하듯이 풀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렇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풀기도 중요하지만 풀고 나서 그걸 아주 간결하게 정리하는 훈련이 있지.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거를 할 줄 아는 자가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2도 마찬가지. 1도 마찬가지지만 2는 더 심하잖아요. 바로 그 타임어택이라는 거. 이 타임어택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돼요. 이 타임어택. 30분 동안 20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2과목은 난이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최상위 학생들이긴 하지만 이 타임어택은 부담스러운 건 확실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거예요. 대비를 하는 거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노트를 준비를 하셔서 약점 문제들을 정리하십니다. 이건 해도 될 거 아니에요. 하셔야 합니다. 개념할 때도 개념 공부한 것들을 정리하는 훈련을 제가 꼭 하라고 하는데 문제풀이도 마찬가지. 그럼 문제의 해법을 외우라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해법을 간결하게 정리해서 내가 더 빠르게 끄집어낼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라고. 머릿속에서. 알겠지? 손으로도 못 쓰는데 머릿속으로 어떻게 빨리 끄집어내요. 알겠죠? 머릿속으로 대충 이렇게 생각해보면 왠지 정리가 된 것 같아. 손으로 써보라고 그러잖아. 못 써요. 그러면 그 문제는 유사 문제가 나왔을 때 빠르게 해결하지 못해요. 우린 극단적인 시간을 극단적으로 시간을 줄여야 돼. 그러려면 꼭 손으로 써보셔야 돼. 알겠죠? 네. 늘 강조하는 거예요. 해법 노트를 꼭 마련하셔서 문제를 푼 다음에 약점 문제들 재풀이하면서 해법을 정리해 나간다. 장황하게 쓰지 말고 이렇게 막 진짜 해설지처럼 쓰라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 내가 시험에서 내가 이런 식 이런 식 이런 식으로 도출을 해나갈 거야. 문제를 풀어나갈 거야. 그러면 그 식을 쓰는데 그 위에 그 원리가 무엇인지만 적어주시면 돼. 그런 방식으로 해법 노트를 제작해 나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지금까지 물투 가르치면서 만점 받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걔들을 감감이 곰곰이 되돌아보면 감감이 아니고 곰곰이 되돌아보면 제가 시킨 대로 그렇게 한 친구들이 만점을 받았어요. 물투 만점을 넘어서 전광 만점으로 가더라고요. 알겠죠?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하반기 때 약점 문항들을 선별 집중해서 선별해서 집중제 분석을 하는데 해법 노트를 활용한다. 그리고 당해년도 기출 문제가 있을 텐데 하반기에 제풀이를 꼭 하셔야 됩니다. 4월부터 시작이 돼서 4월 6평 7월 9평 그리고 10월 학평까지 있지 않습니까? 꼭 제풀이 꼭 진행을 해주시고요.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재수생들은 좀 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좀 퀄리티가 이렇게 많이 높은 편은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보고 있었다면 그 중에서 나의 약점 문제들은 그래도 선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출 문제뿐 아니라 실시하는 모의고사들도 꼭 이런 짓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해년도의 기출 문제는 학평 전국연합학력평가 교육청 거 있지만 6평, 9평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6평, 9평은 9평 이후에 한 번 꼭 다시 풀어서 수능 보기 전에 올해 수능을 내는 사람들이 출제한 거야. 알겠죠? 6평에서 일부 출제진들이 뽑히고요. 9평 출제진들이 일부 뽑혀서 수능을 출제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스타일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너무 많이 풀어보는 건 좋지 않습니다. 관성이라는 게 붙어서 유사 문제 나오면 그냥 기출 문제처럼 확 풀어버리고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오래 진행됐던 것들은 한 번 정도만 쭉 다시 풀어보고 안 되는 것들 정리하고 이 정도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 알겠죠? 8월 여름 시즌 이후에는 아무래도 예상 문제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풀어나가기를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기출 300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만점의 초석을 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때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없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만점 받으셔서 원하는 대학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강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